띵 봐봐 이거 쓰레기잖아요 그냥 나가면 그냥 0.5초만에 사라진다니깐요 이거 이런 쓰레기킬터 어딨어요 저 선언하겠습니다 리작 구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솜브라의 적 둠피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서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둠피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둠피는 스킨 뭐 껴야되냐 뭐 별로 없네 근데 아 눈이 없어 얘 얘 빙이 됐어요 수도승이 아니라 얘 그냥 귀신인데 눈이 헷가닥돼 버렸어 야 아나야 너 아이디 좀 바꿔라 근데 얘는 아이디가 둠피 너무 강해요 야 둘이 친구인가 봐 니네 둘 중에 누가 맞니 그치 약한게 맞대 갑니다 아니 둠피는 그냥 가면 죽는거 같아 진짜로 잘 보세요 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 어 어 아니 이거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잘 보세요 둠피스트가 이제 누구를 잡으려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려면 스킬을 써야돼요 들어갔어요 죽어요 도망갈 스킬이 없어요 뭐야 얘 도망갈 스킬 맑도홀진 보세요 한란 라인아웃이 하나 못 이기는데 이게 무슨 뭐 자기 캣 나발이구나 쓰레기 캐릭터에요 제가 봤을때 도망갈 스킬은 거프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가유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대머리의 비해를 아시나요 탈모의 슬픔을 아시나요 나무늘보의 슬픔을 아시나요 오버워치의 대머리 캐릭터 이거 말고 있나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으악! 아니 저 트레이스 하나 못 잡는다고 둔피스트 봐봐 바보야 바보 따라 댕기다가 끝난다고 봐봐! 그냥 하루종일 두드려 만든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둔피스트 체력을 400으로 해줘야돼 오케오케오케오케 이거야 오케 오오오 뽕둠 뽕둠은 인정합니다 오케이 뽕둠은 인정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둔피스트를 버프하려면 뽕둠이 되게 해야돼요 기존 상태야 뽕둠 그 정도 해줘야지 좋은거다 아 좋은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 해줘야 보통이다 다른 캐릭터랑 비슷하다 뽕 받으니까 이제 1인분 한거잖아 뽕 받기 전에는 이게 뭐 애들고 바람 캐릭터였습니까 오왁!!!! 오왁!! 보세요 안죽잖아 한방에 둔피스트는요 진짜 안좋은게 뭐냐면은 위엄이 너무 커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정말 죽어야돼요 뭐저보세요 아니 이게 내가 던지는게 아니라니깐요 지금 던지다고 하시는분들 지금 둔피스트 뷰티 hetka b 하시는건가요? 둔피스트는 적을 잡을라면은 몸히 던져야되는데 이거보고 지금 저보고 지금 던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든 지금 둠페이스트 전국에 계신 3만 둠피우저를 지금 다 비하시는 건가요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 아닙니까 이거? 아 봐봐! 어 오케이 와 봐봐 데클이 하나도 이기는데 체력 70 남고 이겼어요 내 목숨 걸고 쟤를 잡았다고 쟤는 멀리서 딱 총 뚝뚝뚝뚝 쏘는데 나는 못 잡아요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지금 도대체 오버워치는 둠페이스트를 몇 번 지금 너프 시킨 겁니까? 지진 강타 너프 판정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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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저격입니다 저격 표적 수사예요 표적 수사 지금 불기자들의 지금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패치에 흠 그냥 죽는 게 일인 이 캐릭터를 너프를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세요 칭찬 카드에도 둠피 너무 약해온 힘이 드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둠피는 진짜 쓰레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불러였어요 맞는 말 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보세요 지금 지금 돈을 써가면서 지금 둠피 버프하라는 말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요 덕할 거예요 님들 둠피는 너프 해야 하나요? 버프 해야 하나요? 버프요 없애야 돼요 봐봐요 캐릭터가 너무 썩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고통 받을 거면은 고통에서 해방시켜줘라 캐릭터를 삭제해줘라 안 그래도 캐릭터가 지금 머리털이 없어가지고 불쌍한데 이럴 거면 그냥 없애버려! 이런 의견 아닙니까? 상대방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진강타! 아나콧! 저지왕식품! 나에게 쿠키를 달라! 아니 말을 안하노! 사단당했나봐 애초에 대해서 봐봐 이거 쓰레기잖아요! 그냥 나가면 그냥 0.5초만에 사라진다니깐요 이거? 게임소리를 포기할랴 했대! 오 주웅이 착해! 둠피에스랑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요 게임소리를 포기할랴 했대! 주웅이가 이제 내 팬이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문제인가요 님들아? 말해보세요! 내가 문제입니까? 둠피에스가 문제입니까? 뭐 이러면은 또 뭐 아론페이지 꼬마님 뭐 빵피스트님 김병장님은 잘만 하던데요? 그 사람들은 둠피에스를 5천시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으면 안되죠 일반 유저 둠피에스를 얼마 안해본 일반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감사 갑니다 이번판 진짜 개빡겜 먹을게요 이거 진짜 투명한거 아닙니까? 미션을 걸었는데 일부러 못할거 아니잖아 둠피에스가 좋냐 안좋냐 한강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진짜 개빡겜 갑니다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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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니다 5억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갑자기 주면 어떻게해 뭐하고 이 새기야 오오 살려줄 갑자기 주면 당하나 한다고 puree 눈은 아닌데 더러워 둠피가 왜 더럽죠? 이렇게 약한 캐릭터인데요 방금 죽으신 거 못 보셨나요? 자 왜이렇게 잡죠? 아이쿠 보셨나요? 방금 녹은 거 보셨냐고요? 둠피가 체력 250인데 없어졌어요 진지하게 좀 평가할게요 봐봐요 안 맞죠? 안 맞죠? 봐봐요 진짜 딱 한 마디만 드릴게요 둠페이스는요 내가 누구를 잡으려 하면요 적 짐에 뭐 표적이 돼 표적 적 짐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이게 천상금 3천반벨이 된다니깐요 이런 쓰레기 캐릭터가 어딨어요 그래서 둠피스를 버프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때리면 보호막이 되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킬을 쓰는 순간 보호막이 생겨야 돼 인정하십니까? 아니 내가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왜 던져요 우리 팀 뒤에서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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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피스 빡빡아 컷 나이스 봐봐 궁 썼는데 지금 체력이 360밖에 안 되어졌어 윈선 같은 경우에는 궁수면 체력이 몇 대죠? 천 대죠? 에? 봐봐 또 죽어야 돼죠 저? 보세요 이렇게 진짜 스피디하게 죽을 수 있는 캐릭터는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오버치에서 둠피스 이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님들 보기에 제가 던지는 거 같죠? 그렇다니깐요 인식이요 미친 갑자기 또 왜 텐으로? 툴피스 또 이놈고 1차 그래 뽕 받았을 때가 기본 그거라니깐요 별도 말고 저도 말고 전 이거만 말합니다 둠피스 뽕 받았을 때를 기본 상태로 해주세요 아니면 분리작 조수하겠습니다 이 맞아요 삐라님 대신一言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옳다 거니 사타구니 둠피 안 좋은 점 빨리 말해봐 둠피 안 좋은 점 둠핏 머리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 머리가 주먹만해 미친. 네? 머리가 주먹으로 가려져요. 머리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머리가 이게 주먹으로 가려진다니까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블리자드. 현실성 있게 게임 잘 만들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캐릭터 얼굴이 지금 머리에 가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믿습니까?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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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아무리 게임이더라도 현실성을 좀 해야 돼요. 막 가자는 거 아닌가 이거 블리자드. 아 잠만. 아니 이것도 이것도 좀 어떻게 패치해줘. 왜 맞돌진 되냐고요. 어? 나는 이게 그 건틀렛이고요. 라인하트는 그냥 한당방치예요. 근데 왜 동등하게. 에? 그게 그냥 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진짜 한 가지 진짜 불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클릭을 쓸 때 왜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이건 그냥 자살하겠다고 지금 캐릭터를 세팅해놓은 거 아닙니까? 왜 소리를 내는데 미친. 님들 지금 당장 일어나가지고 우클릭 들고 서보세요. 아니 우클릭이 아니라 오른손 들어보세요. 심수리 납니까? 에? 우클릭 소리를 왜 내는데요 미친 이거. 미친 캐릭터 아니냐고요. 아! 아! 아니 봐봐 지금 이거 이상해요. 블리자드. 여기 안에 무사히 차릴게요. 그냥 간을 죽는 거야 그냥. 진짜 이거는 제가 그 롤의 비유를 잘하거든요. 슈퍼미니언이에요 슈퍼미니언. 슈퍼미니언 너무 쎄. 그냥 미니언이 뭐 미니언. 아니야 이거 그냥 바위계야. 그냥 이거. 바위계예요. 슈퍼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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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리기테니 감사합니다. 두메의 케미를요? 아 그 나물고랑 둠피레고라고요. 저 선언하겠습니다. 둠피레고에서 버프 안 하면요. 컨텐츠 안 합니다. 이렇게 약한 걸 어떻게 게임을 하란 말입니까?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약해. 너무 열 받아가지고 제가 약간 시킬게요. 태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 잘 쓰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뿡.